오키이 고정 어디? 아 오키오키 누가 고? 응? 응 음.. 음.. 오키? 오키오키 아냐아냐아냐 오른쪽 계단? 안돼 그럼 둘다 오른쪽이 틀리잖아 아 미안 아 내가 지능이 지능이 내가 지능에 문제가 있나 봐 아 나 바보인가 봐 이 바보 멍축이 아 이 바보 아 맞아 우리 90에서 싸우기로 했지 아 바본가봐 아 진짜 오른쪽이랬지 오른쪽이면 여기 나 9번이네 바보 땅 뿅 훗 난 널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 솔지 안녕 연서님 안녕하세요 아 연서님이 아니구나 서현님 안녕하세요 음 과연 강하다 알고 있었는데 못 잡았다 나는 바보였어 드디어 나 느낌이 왔어. 질 것 같다. 질 느낌이 왔어. 아니 반샷이 나도 반샷이 이겼다. 너도 반. 나도 반. 사이 좋네. 서로 반반씩 나눠먹고. 육라예요. 놓쳤다. 어 잠깐 나 저거 왜 자꾸 못 맞추지? 피를 남긴 사람이 나쁜거야. 피를 남긴 사람이 나쁜거야. 피를 1이라도 남긴 사람이 바본거지. 도망갔고. 어! 지키셔. 아 또 반. 잡았다. 반반하네. 여기서 오르죠. 오케이. 이번에 내가 10번. 아까로 9번이었지. 아 아무거나 두시면 됩니다. 네 김필재님 안녕. 아 김재필님 안녕하세요. 얍. 좋았어. 여기서 기다리면. 잡았지. 그렇지. 왜 점프 안해. 바보. 으까봐. 아 깜짝하지. 으까봤어. 으까봤어. 아 it was too hard 한방받고 날라갔어 아 언제 패스했대? 졸라 빨리 패스했네 이러면? 어 어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흫 님 한층 강해져셨네 이분 한층 강해지셨어 이라 땄어 다음엔 삼각 따겠는데? 흐흐흫 수고하셨어 됐어요 흐흐흫 흫 흐흫 흑 흑 하 흑 감사합니다.